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테마주들 중에서 저희가 골라볼 만한 종목 하나씩 찾아보죠. 첫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나눠볼게요. 실적 호조에 천슬라에 등극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사실 얼마 전에 테슬라의 한 가지 이슈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좀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가 전부 다 잘 가고 있는데 먼저 대표적으로 LFP 관련주를 뽑아주셨고요. 파원에 또 폭폭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봐볼까요? 네. 많은 종목들이 있죠. 대다수 빨간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구간에서 포트 안에 2차 전지주 하나쯤은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또 매스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네. 지난주에 LFP 관련 이슈가 처음 나왔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요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조정을 좀 얻어맞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아침에 반영된 테슬라의 주가 천슬라였죠. 그리고 이제 1조 달러 시가총액을 돌파한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의 상승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테슬라 관련주 혹은 LFP 관련주 그리고 하이니케이를 가리지 않고 오늘 개장 초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장 중반 이후에 관련 종목분들의 약간의 흔들림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LFP 관련주들과 일부 테슬라 관련주들 쪽에 상승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강세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차로의 세상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반 전기차 밸류체인 종목분들을 한 종목 정도 가져가는 것은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매수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차 전지 관련주가 테슬라 LFP 관련해서 살짝 주춤했을 때 LNF 먼저 찝어주셨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관련주는 살짝 쉬었다 가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쯤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어디라고 좀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이니켈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주가가 약합니다. 세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니켈 쪽에 조금은 발을 빼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을 같이 하는 기업을 보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첨부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질 관련된 기업이죠.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전해질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지금 전기차 쪽에서 LFP 관련 배터리 관련주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이엔드 모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출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고출력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LFP든 하이니켈 배터리든 성능 향상을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첨부의 주요 제품 같은 경우는 LFP뿐만이 아니라 LFP 전지 쪽에도 같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 주가의 부담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 차익 매물과 함께 주가의 강세 흐름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만은요. 차트율은 보시다시피 그래도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기대 요인들을 좀 언급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가 29만 700원 선인데요. 목표가는 33만원 선, 손절가는 27만원 선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로는 리튬 혐의를 생산하고 있는 더블 수혜를 받아갈 만한 천보 추천주로 주셨고요. 목표가 33만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27만원 체크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테슬라 이야기 나온 김에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너 모두가 궁금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있죠. 어제 일반적인 주식을 보는 보조지표들을 봤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는 과열권에 진입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주식이든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더 가는 게 주식이거든요. 특히 테슬라같이 큰 기업이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전 세계에 많은 돈이 테슬라에 몰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들을 좀 무시하고 절대적인 주가 수준 그러니까 빠질 때 되면 빠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섣불은 테슬라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거야 이런 투자 판단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투자자들이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더 가고 이런 공식이 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나 테슬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의 앞으로 갈 테마죠. 조선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수주 소식이 슬슬 들려오면서 조선주들이 조금씩 탄력을 붙여갑니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 18%가 빠졌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0%가 넘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뜻인데 이제 수주 소식에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조선업종을 들고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위에 있는 종목 말고 밑에 있는 종목 쪽에서 좀 골라달라. 종목을. 사실은 밑에 있는 종목 쪽에서 종목을 고르려봤자 성과가 잘 안 나오는 시장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종목 고르기가 좀 어려웠고 두 번째는 전일 시장의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 흐름 보시면은 채권금리의 급등 흐름과 함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감주, 사이클주들에 대한 주가 반드, 니오프닝, 경기 회복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가 다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고 두 번째로는 민감주의 대표주자이며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성장 사이클 내에서는 주가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조선주들 한번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닥에서 좋은 종목 잡기도 참 어려운 요즘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조선주들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낙폭이 굉장히 깊었던 종목들도 있고 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낙폭이 깊지도 않았지만 반딩폭이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요. 조선주 안에서도 좀 이슈가 있을 만한 아니면 수술을 더 많이 따낸 종목 이런 종목을 좀 찾아봐야겠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수주 이슈가 있는 기업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 이슈에 따른 현대중공업 그룹 한국조선해양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현대중공업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조선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기대요인은요. 친환경 이슈에 따른 조선주들에 대한 수주 낭보 소식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성가지수에 대한 상승 기대감인데요. 왜 친환경과 선박이냐. 과거에 오래전에 만들어졌었던 선박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친환경 규제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추진이라든지 저감장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새로운 배에 대한 수주가 발주가 이루어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 그러면 그러한 친환경 배를 어디서 만드느냐. 대부분 다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 친환경 구조에 따라서 LNG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며 LNG 운반선 쪽에 대한 수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선종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는 선종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수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성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슈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전에도 한번 좀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 200의 지수 편입 가능성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조선주들이 좀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진 흐름 이를 따른 전반적인 실적 우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수급에 대한 부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 조기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특례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급 안정성까지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최근 수주 이슈와 수급까지 맞물려 봤을 때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차트 여러분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가 어제 거래가 확대되고 장대양봉이 하나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움직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2만 5천원 선, 손절가는 10만원 선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참 한때 경기 민감주 유행 많이 탔을 때 잘 올랐던 종목들 중 하나가 조선주였는데 지금쯤에서 수주 소식과 함께 관심 가져보자 라는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현대중공업 목표가 12만 5천원, 손절가 10만원 잡아주셨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테마 가라 두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